오늘은 제가 마이토킹행크가 아시죠? 게임 예술인데 그걸 따라서 놀아볼거예요. 한번 그 안되시면 그걸 플레이스크로 와요. 마이토킹행크라고 한번 참으세요. 그럼 바로 나와요. 이제 시작해볼거예요. 지금 플레이스크로 와요. 지금 플레이스크로 와요. 플레이스크로 와요. $2. 아가자고. 아. 이것이야. 아. 쁠. 너는. 와 레벨이 아니 2. 아. 맞아. 잤어. 자자고. 자자고 이게 행크가 동물을 수집하는 게임이거든요 원래 기본적으로 강아지 키우기에요 토킹톰이라고 아니 그니까 마이 토킹톰이라고 손 키우는 게임이 있거든요 그게 달라진게 바로 행크에요 원래 안젤라도 있고 벤도 있고 벤은 뭐 토킹뱀이고요 마이 벤은 없어요 어쨌든 네 행크 잘 때까지 기다릴게요 짠당 레벨 2 잠금 해제된게 옐로우 그래서 아 지금 해제만 잠깐만요 행크는 다 잡고 레벨 2부터는 동물을 수집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엔 장난감과 음식을 놔야돼요 그래야 동물들이 오거든요 이제부턴 지민 박치는 혼자 방송일거에요 잠깐만 네 먼저 잠깐만요 네 방금 말한 대로 동물을 수집할 수 있는데 지금 음식이랑 장난감을 넣어야 돼요 네 지금 안보이지만 이 그릇이 있어요 이 그릇이 있어요 사서 넣을거에요 냉 이제 장난감을 사야돼요 장난감은 냉 샀습니다 그리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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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사야돼요 사야돼요 이제 기다리면 동물이 와요 네 지금 레벨 3 하고 2 만들거에요 네 이제 잘해야 되겠죠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세요 빠이빠이 빠이빠이 3 6 6